아 이거 어디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 비타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현순이한테 내가 비타민이 이렇게 듬뿍 줘가지고 감기도 낮게 하고 목 쉰 것도 낮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싶으면 섹시하게 뿌잉뿌잉으로 보고 싶습니다 섹시하게 뿌잉뿌잉이요? 아 비타민... 네! 그럼 한번 해볼게 네 나도 강리가 지금 잠도되고 제가 짜리 틀어내는데 혹시 윈음악으로만 윈크 한 번 주실 수 있을까요? 응 알겠어? 잘가 너를 기다리는 자세야 그 모든 것을 통과! 나머지 박수입니다 내가 통과!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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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